맛있다 하나만 더 줘 너 못생기게 주는 거지? 다행이야 여기 있는 온도가 어울리는 곳만 더 줘 잠시만요 여기는 신경을 가면 좋아 여기 있는 곳을 가면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의 곳이 여기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곳은 이동산시장 밤에 왔으면 어렵겠다 겨울왕국인데요 구름이 그 집에서 온거같은 곳 구름이 너무 작아서 구름이 좀 더 안겨 구름이 좀 더 안겨 구름이 좀 더 안겨 구름이 더 많이 올라가요 저쪽이 공항에 있나본데? 여기 집들 이쁘다 그 모양도 다 틀려 그치? 우리 동네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신호등 색깔 신호등 색깔 신호등 색깔? 노란색이요 새록에 여기는 되게 화나겠다 어 여긴 전천도 되게 신나다 여기 세대를 안 뜨면은 세대 바로 통고되겠네 에? 뭐라고? 이따가 하늘이 건물이 이쁘게 많다. 한국 같아. 진짜 도시 같긴 하다. 와 여기 진짜 건물이 장난 아니네. 하늘에 전기를 쓰고. 건물 되게 신기한 거 되게 많아. 미리 아파트 같아? 포틀랜드랑 느낌이 되게 다르지? 해도 되는 건가? 안 돼 하고 있어? 나 경력 페이지만 갖고 왔는데? 저 어찌 합니까? 껴 입고 껴 입고 껴 입어야 되겠는데? 저 또 똥이 입고 내부는 옷에 갈 거 같아. 비가 창피해의 집으로 좋아서. 종이 일 stylish. 이리와 함께 안 할 걸 좋아해. 여자가 말하는 건의 도착이 пытSON. 이거 내 비가 창피해. 오, 되지 않나? 매우 귀여워. 손해라. 저 닫아주세요. 고마워요. 높은 층으로 확인했지만 진짜 높은 데 좋았네. 여기는 3천 6이니까. 이쪽이다. 이쪽이에요. 3천 6. 어, 조방역. 3천 6? 아니, 3천 6번. 여기다. 엄마, 가드 줘. 밀 수 있어? 안 무거워? 1번. 왜? 너무 좋아? 여기 화장실 한 번 들어가볼래? 응. 불 켜고 가봐. 불 켜? 불 켜는데 있어요? 우와. 육주 있어요? 응. 어.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숨었어? 아니, 없어. 없어? 응. 우와. 우와. 완전 진짜 높은 침대네. 우와. 완전 진짜 높은 침대네. 오, 책상도 있어. 왜? 오! 우와. 엄청 높아. 우와. 엄청 높아. 진짜 높다. 장난 아닌데? 응. 여기가 꼭대기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32층까지 있었어. 정말? 32층까지 있었어. 어, 내가 구입한데. 1층, 어. 어? 5층? 어? 어! 어? 아! 빵빵거렸어. 따뜻하지? 아, 그치. 아, 거기다 어디 갔어. 응. 아, 거기다 어디 갔어?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보니까 맛있겠더라구. 엄마야. 왜. 엄마는 이거 하는 줄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있는지도 몰랐어. 오잉. 맛있겠는데? 진짜 여기 흥릴수가 없다 그치? 여기서 좀 더 가야됐네 이게 치이 포스트코드 이 사람이 98년도에 여기 알스앗기 포스트코드에 걸어갈 수험아 이거 모자 스파가? 괜찮아? 좀 얘기해 추우면 간걸로만 울리려고 조심히 내려가 시애틀 이 시간에 돌아다닐 때는 좀 무서웠는데 근데 아파 그리고 건물이 다 틀려 그치? 집도 아까 막 틀렸는데 어 바꾸기까지요 이쁘다 오기 잘했다 이쁘다 오기 잘했다 이쁘다 오기 잘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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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여기 보여 icio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치? 이쁘다 이쁘다 으치 이 야채 Por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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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